낯말 표시마 이름을 왜 거길 붙인 거야? 제 이름은 여기에 붙여줘 그럼 약마로 한 번에 척쳐 와 무조건 정말 잘했어 나도 도와줘도 되니까 아니 그래 그럼 희재가 다해 내가 기도를 낼게 우와 쑥쑥쑥 한 칼에 하나씩 예쁘게 잘 정리 있는걸 어 그럼 이번엔 우리 마트에 가면 물건 앞에 이름표가 꼭 붙어있지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름표를 꼭 붙어보자 우와 사탕 우유 어 그건 뭐야 희재야 어 난 이름만 모르는데 희재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거지